아쉬워 문명왕 잡으러 갑니다 이제 그럼 이벤트 볼 거 다 봤네? 다 봤죠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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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서 오른쪽이 따로 있구나. 안 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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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비자 얼마나 들어가볼라고 때려, 때려잡아봐야 나 이거 주먹으로 하면 한방에 죽어? 주먹으로 하면? 주먹으로 하면? 왼주먹으로 해도 안, 왼주먹으로 하면 안 되겠지 아 그래? 드래곤 슬레이어! 까마! 오, 피 나는거 봐 맨손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손이 뭐해? 뭐야 야, 벌써 이동하면 안 되지 아, 씨 이 시스템 개짱나네, 진짜 나 다 돌고 올꺼야, 기다려 야, 지금 소환되면 좋죠 아싸 아 어, 깜짝이야 야, 아모레건 뭐야 이따 어, 깜짝이야 아아 스무무망치 스마우구는 뭐야? 뭐 반제 제왕이야? 집에 가서 뭐 사고 와야지 아 남피한거 후회하고 있어 시리스를 못입다니 아 시리스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런 친구들 존 스노우의 망치 슈바인 슈타이거의 창 어? 저 아이템 뭐야 어? 저 안 먹었네 저거 저 위에 저기 오른쪽 상단에 버그인가? 잡고서 저걸 안 먹었다고 내가? 진짜? 안 보여 안 보여 아이씨 진짜 죽지 않아 어딜 찌르면서 방금 방금 보셨죠? 거리 상관없어요 방금 봤지? 네 거리 전혀 상관없고 내가 맞는 위치만 음 저게 하면 돼 안 먹었네 이거 아까 이거 왜 계약 빤짝빤짝 안거리냐? 뭐야? 계약이 왜 빤짝빤짝 안거려? 너군가? 이거 안 먹었다고 내가? 아 왜 안 먹었지 아 이게 회차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먹었던 거 같은데 안 먹었고 안 먹은 거 같은데도 먹었고 막 이래 지은 아 보수 조절 잠불 상태라 그렇다고? 아니 잠불 팔당량 끝나서? 아닌데 침이 왔다고? 아니야 침이 왔으면 저기 닫혀있어야지 저기 그 그 그 그 반지? 무슨 반지? 뭔 반지? 철의 철의 가호 반지? 아 아씨 두 번에 철의 가호의 반지 그 아 어딘지 알겠다 철의 가호의 반지 입에 상향 먹었다던데 데미지 15% 감소래요 예 개사귀야 15%? 아무튼 잘못 들은 게 아니면 15% 감소거든요? 개사귀지 뭐 개사귀 껴야겠다 이거 안 껴는 거 멍청한 거 같아 15% 개좋아 자 25%죠 지금 현재 철의 가호 반지를 끼면 어디 갔어 잠깐만 감소율 떨어지네 엄청 많이 떨어지네 15% 아니네 아 근데 이게 그건가 보다 고변산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본데 방을 높으면 효율 감소된다고 그니까 견갑 입은 상태에서 저거 할 수 있긴 있나보다 고변산일 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고변산이 맞는 거 같아 고변산이네요 네 25%에 15% 올려주는 거라서 맞는 거 같습니다 7% 7% 계산해봐 15% 맞어? 25%에 15%가 몇 퍼야?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3.3%? 그러면 15% 아닌데? 지금 올라간 게 거의 8% 올라갔거든요 지금 8% 올라갔는데 그게 아닌가 계산방식이 좀 다른 복잡한가봐요 어쨌든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아지는 건 많네요 그니까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서 덩어리 여기가 먹을 아이템이 엄청 많아요 여기 진짜 다 챙겨야 돼요 원반도 두 개인가 있고 아 저 계산이 맞다고? 저 계산이 맞아? 그니까 28%가 돼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산에 공식만 써놓고 기본 25%고 25%에 15% 증가하는 거니까 25% 15%가 0.3%라면서 28% 맞는데 28%면 아니지 우리 계산은 공식이 아닌거지 아우씨 떨어졌다 왜 안 떨어지냐 그니까 28%가 맞는데 지금 33%니까 아니라는 얘기야 그 그 그 그 그 그 아니면 15%보다 더 클수도 있지 15%보다 더 클수도 있지 15%보다 더 클수도 있다고 3%? 30%인가 그럼? 현재 방어력에 30%가 30% 추가로 올려준다 아 근데 그러면 중값 입으면 너무 사기잖아 그 중값 입으면 사기인데 그럼 8% 올렸다 4%? 4% 올라간다 한번 다시 어윽 그럼 왜 계산하냐구요? 중요하니까 배민간의 도끼? 처음 봤어요 이거 도끼라는데 뭐지 이거? 배민간의 도끼? 새로운 칼이다 도끼야 이거? 도끼네? 표준 어.. 도끼로 되어있는데 그 공격은 방어를 파고든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좋아보이는데요? 이거 가드크래쉬용으로 가드 파괴용으로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좋아보여 좋아보여 이게 곡도가 아니라 곡검이야 아 저기 저기 도끼야 도끼 부 부 부였어 꽤 연구가치가 있습니다 네 아이템 볼트 아래층으로 가면 그거지 다 잡았고 다 잡았고 다 잡았고 다 잡았고 택길 다 갖고 오케이 저 퇴사슬 장거리에서 펠이 될까요? 될 것 같은데? 채찍이라? 그지? 말도 안되는 법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법사새끼부터 죽여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팡팡팡팡팡 역시 이게 근접상태에선 되는 것 같아 예 근접상태에서 되는 것 같은데 사슬상태에서 안되는 것 같아요 저 무기 먹어보신 분? 저런 무기 왜 추가 안하지? 예 구절편 같은 거 예 철퇴 철퇴류도 있잖아 여기 앞에 그거 아냐? 아 여기가 여기구나 이제 알았어 처음 알았어 시리스인줄 알았네 씨 응? 스킬이 왜 안돼 어허 어허 야 또 소환해봐 야 또 소환해봐 오 또 소환한다 똑같은데 또 소환해 대기 용혈 세트 용혈 세트 용혈 세트 용..혈 세트 용..혈 세트 용혈 세트 트 세트 용혈 세트 용혈 세트 아 팔국탈까? 조곧하네 이게 한번 해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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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용 BREAK 어... 알아 그냥 먹는거야 주나 해본거야 템은 한 번밖에 안돼 근데 S준다 S준다 소환 해제가 되진 않네 소환하고있을때 소환 해제가 되진 않네요 소울 노가닥이 좋다고요? 아 저 당장적 진짜 짜증나네 이거 필요없어 아 이거 필요없어 야 근데 그거 궁금하다 판란대검을 든상태에서 좌측에 주박자의 특대방패를 들고있으면 그럼 이제 주박자의 특대방패이 전기로 판란대검 페리가 나가잖아 근데 그 페리가 소형방패 페리니까 중형방패 페리니까 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판란대검 페리가 나왔다구? 좋아하지마 아 무기수압하고 어쨌든 페리가 나갔잖아 판란페리구나 그러면은 오 뭐야 줄 때있고 안줄 때있고 그러네 여긴 어디로 가는 길이죠? 살았네 제발 죽었었는데 비늘은 고마운데 빈정이 많이 당하는 쇼컷이죠? 쇼컷 쇼컷 어색 진짜 개단단해 아 목소리 붙여요? 잠깐만요 게임 소리를 줄여줄게요 목소리 아 그래 알았어 목소리도 줄여 자 이제 엄청 잘 들릴거야 잘 들리죠? 음질이 좀 깨질 수 있어요 증폭 키운거라서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 극혐구간 양잡할까봐 어어어어 쯔흙 쯔흐흐흙 쯔흐흙 어흑 birthday 쯔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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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썹쌹 가드 진짜 강북북 두 방으로 잡자 괜찮네 얘는 오케이 도망 못가 도망 못가 도망 못가요 도망 못가 아 쌍 기타 편하게 하는 중 아 아 아 아 아 엄맞았어 파표는 많이 줘서 고맙다만 너 정말 성가시구나 어? 처음 본 맵이다 처음 올라가본다 여기 와 이런 데가 있었어? 너무 짜증나서 빨리 지나가서 그렇구나 야아 처음을 보네 매방석의 반지 부르기의 시간이다 아니잖아 악평 헤헤 아 유리스님 이거 엑원패드 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성능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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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